Stones taught me to fly Love taught me to lie 로이킴의 My 10, Favorite 10가지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갖고 올라가서 노력을 해봤는데 얘네들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 가방 한 20, 한 3년 정도 된 가방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엄마가 싸준 김밥 여기 안에 넣어놓고 다녀갔고 한동안 이 안에서 김밥 썩은내가 많이 났었거든요 이 모자는 제가 나온 대학교 조지타운 모자고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약간 좀 더럽고 제 손때가 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에 보시면 락스 문제가 많이 생겼고 놀러 갈 때 자주 쓰는 모자입니다 애기 코끼리는 이건 제 외할머니 집에서 훔쳐온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사람의 기운 장소의 기운 이런 거를 좀 믿는 편인데 집에 있으면 저를 지켜줄 것 같은 그래서 들고 다니진 않지만 집에 있는 것 갖고 왔습니다 과자를 먹고 싶을 때 얘를 꼭 먹는 것 같아요 유명한 짤 있잖아요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봤냐고 저도 잘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이게 작아졌나? 앉아서 이만한 거 원래 보통 사이즈 통을 그냥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짜갖고 막 속에 그냥 이거는 이제 데미안 라이스의 오우라는 앨범인데 데미안 라이스를 좋아한 지 한 18년 20년이 됐는데 항상 꿈이었죠 이분을 만나는 게 같은 공간에서 좀 숨을 쉬어 보고 싶고 했는데 이번에 만났어요 그때도 이거 들고 와서 여기 꼭 사인 받아야겠다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거 망가질까 봐 안 들고 왔는데 그래도 사진 찍었으니까 됐습니다 뭐 캐논볼 같은 거 뭐 비가 너무 많이 한다는 뜻 귀엽죠? 이게 제 어머니가 되게 소중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곤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저한테 주신 약간 모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주머니라고 막 집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제일 아끼면서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인데 너무 유명한 신발이라 나이키 마스야드인데 여기 막 뜯어진 거 제가 그냥 본드로 순간조착제로 붙여놨고 이제 더 소중해진 이유는 원래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사이에 약간 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푹신푹신한 폼이 이 위에 다 나오는 거였는데 엄마가 폼이 찢어져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여기 다 꼬매신 거예요 이 신발 아시는 분들은 여기를 보고서는 제 레플리카 구해가지고 신고 다니네 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해병대 시절에 공수 휘장 폐용증과 저격수 집체 교육 수료증을 갖고 왔는데 해병으로서 저격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대대장님한테 막 편지 쓰고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정말 상병 달고 다녀왔던 쉽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해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요건데 제 공수 휘장 폐용증이라고 지상 훈련이 진짜 힘든데 날씨가 안 좋아서 총 칠주를 했어요 남들은 3시 만에 끝날 거예요 400m 정도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4번 낙하산 메고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추운데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이거를 계속 항상 지니고 다닌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의 선글라스만을 평생 껴야 된다면 아마 이 친구를 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레이벤 레이페어로인데 그냥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거 하나 쓰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같이 코가 좀 큰 놈들 이게 각도가 딱 맞습니다 미국 사이즈가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무아 지금 현재 제 인생에서 약간 가장 아끼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저에게 힐링을 주는 생명체이기도 하고 우리 산초도 산초도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데 산초도 귀엽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자리길 빌고 마리클레를 예쁘게 화보 찍고 집에 얼른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